지진데스 최근 일본 도북부 동북지역에 많은 지진들로 인하여 지진 속보 때문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일본에서는 지진 속보 알람이 울립니다. 최근에 동북지역에 지진 관련 알람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다는 반응이 있으십니다. 호쿠시마에서 요 며칠 동안의 강진들로 인한 지진 알람으로 인하여 새벽에 일어났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갑자기 심야에 지진 알람과 방제무선까지 울리면서 많이들 놀라시고 초조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일본인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의 11월인데요. 그래도 어찌 보면은 낮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에 지진이 와서 가족들을 못 찾는 경우가 과거 동일본대 지진 때처럼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지진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적게 만들고 최대한 빨리 가족들이 함께 지진 대피소로 피할 수 있으므로 최근과 같이 새벽에 자주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낮에 강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1월 9일 수요일은 지진이 6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오전 0시 34분 이와테앗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 발생. 두 번째는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 규모 4.9의 지진 발생. 세 번째도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 규모 2.6의 지진 발생. 네 번째 지진은 나가노현 중부에서 규모 2.8의 지진 발생. 다섯 번째 지진 역시도 나가노현 중부에서 규모 2.5의 지진 발생. 여섯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11월 9일 수요일에는 후쿠시마 나카도리에서 총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3번의 후쿠시마 나카도리 지역의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의 공포를 충분히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0년 전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뒤인 2011년 4월 11일 오후 5시 15분에 일본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규모는 7.0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되인 2011년 4월 12일에 오늘 11월 9일 화요일 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현 나카도리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진도 3이나 진도 4의 지진들이 같은 영역에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은 잠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폭발 에 의한 대규모 태양 플레이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한 달 동안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올해 2021년에도 11월 말 한 달 동안은 강진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규슈 지역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에 규슈에서 진도 3 이상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구마모토 근처에 아리아케해, 분고수도, 가고시마 등의 강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규슈 지역에 지진이 적지만 당분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11월 9일 화요일 이와태 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와태 지역에서 11월 7일 일요일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11월 7일은 이와태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동북지방의 이와태 지진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6일에는 이와태 앞바다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발생한 포쿠시마 나카도리 지역에서의 3번의 지진은 모두 징원의 깊이가 10km입니다. 지난번 9월 17일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징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9월 17일 후쿠시마 지진은 11월 9일 근처 지역입니다. 2013년 후쿠시마에서의 진도사의 강진전에도 2013년 4월 아와지시마 진도유격 미야케지마 진도호강 미야기현에서 진도호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지진 횟수의 감소가 3번 정도 있은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9일 화요일에 나가노현 중부에서 규모 2.8과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가노현의 지진도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두 달 만입니다. 두 달 전 9월에 기후현의 군발 지진과 장소도 가깝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전에도 이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군발 지진은 3개월 정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